이거는? 이거? 나 애기 때 사진이라 나 졸업 사진 진짜? 어 애기 때 나 되게 못생겼거든 아닌데? 귀여운데? 응 조금 약간 포동포동했네 그래도 이때 어깨깡패가 이때부터 시작됐지 웃겨 어깨깡패 이게 오늘 중학교 때? 어? 중학교 졸업 어? 힙합 힙합 오 그렇다 아니 아빠 양폭 뺏어 입은 것처럼 어깨 이만큼 남고 다리 통이 이만해 오빠는 진짜 완전 빡빡깡하네 둘 다 조상 예쁘네 친구끼리 관심 있어? 뒤에 전화번호 있을 거야? 아니 아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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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오빠면 돼 아 나면 돼? 나라면 돼? 응 나면 돼 알았어 팔팔 끓여줄게 아 라면들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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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거 아 나 이제 이해가 좀 빨라지고 있어 어 아 이제 알았어 아이가 감자가 왔어 물 들었어 어 그런 거 같아 어 아 아 아